이 강의에 대한 내용이나 교육에 대해서 보고 싶으시면 아래 고정댓글에 아니면 설명깔 라이브 나가게 될 경우에 채팅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리서치센터에서 한국 유튜브 라이브커머스 매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천억이에요. 내년에 5천억, 26년도에 1조 4천억, 27년도에 3조 2천억, 28년도에 6조 7천억. 이 말은요, 이게 6조 7천억으로 67배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모를 게 그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뺏어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국내만입니다. 올해 유튜브 채널을 열면 해외 유저들이 은근히 많이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유튜브의 트래픽을 볼 때 한국이 많을까요? 해외 포함이 많을까요? 더빙까지 풀려봐요.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거거든요. 내 채널이 24년에 1,000 구독자, 월 상품 1개 판매 시에 28년도에 10만 구독자일 경우에 판매 상품의 개수는 월 6,700개가 됩니다. 유튜브 구독자의 순증을 토대로 계산할 경우 초기 시장 진입자가 얼마나 유리한지 알려주는 그래프고요. 참고로 현재 구매 전환율을 생각한 거지. 쇼핑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 지금 유튜브 쇼핑이 어색해서 사람들이 잘 안 살 때 근데 저때쯤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물건을 사는 게 버릇처럼 되는 시기 아니면 지금 쿠팡이나 이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절반 정도의 구매 버릇이 생겼을 때는 6,700개가 아니라 6만 7천 개도 팔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시작하면 6만 7천 개도 팔고요. 아닌 것 같아. 보다가 지금 시작하듯이 밑에 시작하면 한 개부터 팔기 시작하겠죠. 그때는 이제 구매율이 늘었으니까 5개부터 팔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때 후회하면서 전해야 할 걸 이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스를 4주에 끝내기 해서 유튜브 쇼핑을 하는 방법과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거 이렇게 세팅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최적하고 상품군 상품 카테고리 전략 1년 동안 상품을 어떤 걸 알고리즘 교육시킬지 이런 것까지 해서 3시간씩 매주 금요일 날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수강하고 복습용 녹화본 제공해드리고 한 달 과정 오프라인은 여기에서 그래서 오늘까지 비용 55만 원 다음 주 화요일까지 66만 원 그리고 런칭 전날까지 77만 원 얼리버드 진행 중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독자 0명부터 즉시 수익 상출하기 유튜브 쇼핑, 자사몰, 지유링크에 대한 정확한 비교 다 활용할지 말씀드리고요. 도매몰하고 아크샵 활용해서 상품 초기 세팅하는 걸로 유튜브 브랜딩 및 수익 창출 사례 유튜브 쇼핑하고 쇼츠로 미드폼이 난지 이런 것들 비교해드리고요.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상품 선정 기법 어떤 상품들을 파는 게 추기에 진입을 많이 시킬지 그리고 판매 상품 키워드 연구를 또 해드려요. 이게 키워드 광고할 때 타겟했던 것처럼 이게 있어야지 태그나 검색에 잘 거리는 거나 제목에 잘 걸리거나 유튜브 영상은요. 처음에 쭉 밀어줬을 때 어? 얘 만조에 나왔어, 천조에 나왔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로도 알고리즘이 계속 사람을 찾아가거든요. 그때 다시 붐업 부스팅 시켜주는 방법이 검색어에 걸려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 연구매 분석 방법 제품 콜라보 이게 아까 경쟁사 상품을 믹스하거나 콜라보로 영상 만들고 아니면 브랜드드 협찬을 받거나 아까처럼 아크샵에 있는 이런 물건들을 나하고 연결시켜서 내가 내 영상에 자연스럽게 홍보하게 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효과적인 상품 판매 목록 계획 수립하기 이게 유튜브 교육에서는 만달아트라고 저희가 해드리는 게 있는데 앞으로 상품 판매 확장이나 금액대나 마진율의 변화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거 그리고 유튜브 쇼핑 판매 전략은 상품 판매 최적화된 영상 제작 기법 말씀드리고 어떤 방식의 영상을 찍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내 거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많은 모습을 데려오게 하는 거 타겟팅으로 상품 판매를 만들기 위한 그런 영상을 설정하거나 횟수에 대한 계획을 잡는 것들 그리고 판매 최적화 전략 수립 외부 채널을 또 활용해서 내 상품하고 브랜딩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리고 유튜브 광고를 통한 성장 전략 얘는 내 상품 중에 핵심 상품이 있다면 유튜브 광고까지도 돈을 지불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만 원이건 이만 원이건 왜냐하면 유튜브 광고가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내 채널에 상품 판매하는 게 있다면 구독자 획득도 빠르고 그러니까 일반 유튜버한테는 유튜버가 위뿐이잖아요. 근데 내가 유튜버인데 광고주까지 하죠. 그럼 내가 유튜버보다 위에 있어요. 야 내가 돈 줄게 잘 골라줘. 그래서 걔네가 실제 물건 살 사람들을 잘 연결해 주기 때문에 이 상품 판매하시는 분들은 꽤 중요한데 이 광고가 네이버 광고 이런 것처럼 많이 안 들어가요. 하루에 그냥 만 원, 2만 원 하다가 망고 테스트 해볼 수 있고 영상마다도 바꿔볼 수 있고 이거 교육해드리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 전략은 어떤 식으로 할지 끝날을 위해서 알려드리고 유튜브 쇼핑 등록 및 설정 가이드 말씀드리고요. 단가 및 마진 계산법. 고객 재구매율을 높이는 전략. 재구매율을 높이려면 영상만 만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판매 관련 인증률, 필수 체크 사항. 이거는 어떤 상품은 팔아도 되고 어떤 상품은 좀 위험하고 어떤 거는 심의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 이런 지식은 꼭 알고 계셔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유튜브 쇼핑 성공으로 30가지 공식은 최적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영상 만들고 만들고 다 만든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게 안 먹혀. 이거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세팅을 해놓으셔야 얘를 더 안 건드려도 될 정도로 내 채널이 최적화됩니다. 쇼핑 판매에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30가지를 구성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주원교 PD님의 PT처럼 1, 2, 3개월 과정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유튜브 기능을 잘 아시는 분은 저 얘기만 들어도 다 돼요. 나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3주가 중에 유튜브 기초 VOD 세밀하게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VOD 18만 원짜리 구매하셔서 보시고 아까 그 강의를 동시에 들으셔도 되고 그게 아니고 나는 그 강의 들으면서 실습, 4주 동안 기초 교육 실습을 받겠다 그러면 일주일에 5시간씩 여기 오셔가지고 1대 3 정도로 붙어서 영상 편집, 영상 제작부터 도와드리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얘가 뭐냐? 아까 그 4주 과정이 끝났어요. 나 채널 세팅 이런 거를 시작할 건데 내 상품 관련된 거 갖고 오셔서 여기서 라이브 쇼핑도 찍어보고 영상도 만들고 쇼츠 제작도 해보고 채널 올리는 거 같이 해가면서 자율입니다. 내가 1개월 동안 한 달에 4번 나와서 여기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광주 주기도 종종 있을 거니까 같이 만들어서 내 채널 완성화시키고 상품 판매하는 거 해보고 한 달 동안 되면 이제 알아서 가시면 되고 나 다음 달에도 계속 나와서 하고 싶어 그러면 한 달씩 추가로 오셔서 실전으로 같이 만들어서 이거 어떻게 올려요? 알려드리고 나 이거 편집 영상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기능 모르겠어요. 그럼 이건 캣컷에서 이렇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거 같이 해보죠. 만들어 보고 하는 거로. 이렇게 안 하면 못 데려오셔서 이 과정을 추가로 넣습니다. 이거는 자율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들으셔도 되고 곡에 이거 얼리버드를 넣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에 이 교육 소개 라이브를 한 번 할 거예요. 정상 가격은 17만 원으로 잡은 게 방주 주기 4주 코스. 나 실전을 여기 나와서 같이 따라서 할게. 그냥 만들게. 그거 한 달 뒤에만 할 게 아니라 선생님들은 언제든지 어떤 과정인지 진행할 수 있어서 이거를 같이 신청하셔도 되고 한 달 뒤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 배우겠어. 얘도 기초고 얘도 기초예요. 나와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계정 생성부터 채널 아트 세팅부터 영상 디자인 설명글 넣는 거. 한 달 하고 나 됐어요. 그러면 이 단계로 한 달 하면 이 단계로 충분히 넘어가실 거예요. 이제 여기 공지 안 된 내용 하나만 더 공지 드릴게요. 광주에서 유튜브 쇼핑 에이전시를 시작합니다. 유튜브 쇼핑 채널을 대신 만들어주고 대신 관리해주는 일을 시작을 해요. 유튜브 쇼핑 제2의 직업 학교. 유튜브 쇼핑 제2의 창업 학교를 만들 거예요. 여기에 학교나 직장처럼 출근하셔서 배우시는 분들.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 20만짜리 라이브 채널하고 아크샵 채널하고 또 쇼핑 채널 몇 개 배우면서 영상을 같이 올려서 거기서 판매되는 거를 수익 쉐어를 70% 정도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영상 올리시는 걸 포트폴리오로 만들어드려서 앞으로 저희한테 영상 제작 대행이나 쇼핑 대행하는 일을 프리랜서를 드리고 본인 쇼핑 채널도 동시에 키워가면서 저희 아크샵 상품 연결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학교처럼의 의미가 뭐냐. 지금 직장도 많이 없어지고 부업도 필요한데다가 또 은퇴하시는 분들 지금 시작하면 적어도 3년 뒤 4년 뒤에는 내가 한 10년 20년을 먹을거리 채널들이 생긴다는 생각에 아까 그 비용에 준하게 해서 여기 출근해서 배우실 분도 공지해서 모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라이브 쇼핑도 배우고 쇼핑도 배우고 이거 배우면 유튜브를 거의 다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 코칭 선생님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프리랜서 역할. 자신의 쇼핑몰도 키우고 크루 형태로 회사의 쇼핑몰도 키우고 그 안에 영상을 올리다 보면 바로 판매되죠. 저희 채널에다가 쿠팡 링크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요. 그 마진도 쉐어할 수 있고요. 저희는 쇼핑도 다 붙어있으니 그것도 쉐어할 수 있고요. 열심히 올렸는데 이분이 만든 영상이 한 2만, 3만 찍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쇼핑을 만들어달라고 오시는 분은 쇼츠 안에 2만원, 3만원, 5만원도 갈 수 있고요. 쇼츠 트래픽 작은 사람들은 한 5천원씩 받으면서 외주로 받으실 수도 있을 건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영상 제작 실력이 올라가시고 저희 크루 안에서 올린 영상이 10만조에, 20만조에 나오는 영상을 만드시는 분은 브랜디드 제한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는 50만원이 될지, 100만원을 될지. 저희한테 4주 과정 교육받는 분도 가능하세요. 프리랜스 계약하실 수 있어요. 집에서 하셔도 되니까. 왜냐하면 이 과정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의 계획이 있으면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등록하는 걸 하실 때 저희가 다다음주쯤에 그걸 발표하면 헷갈리시지 않으시라고. 그래서 지금 교육을 신청하시는 분도 일주일 한 번씩 실습 과정을 하시면서도 저희 방주 크루에 같이 합류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걔가 은퇴 이후에 제2의 직업을 만들어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직장생활 되게 애매하는 그래서 편의점 알바들하고 배달 알바들 하시는 분들이 대안을 가질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